쪼꼬쪼꼬 오! 레전돌이! 레전돌이다! 우와! 우와! 유니클해 유니클해 사무라이 적 공격시 표식을 남깁니다 발도! 이야... 이런게 있었네 일섬 표식 공격시 표식을 남긴댑니다 어? 사전거리나 데미지를 봐야돼 그 표식이 어떻게 남겨지라도 봐야되고 어? 아 표식이 저기 박혀있긴 하네 표식이 다섯번 쌓이면 무조건 죽는건가? 일섬 일섬 개수에 따라 데미지 증가 라고 밖에 안써있어서 모르겠네요 일섬 다섯개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 한번 볼까? 어떻게 일섬 발도 되나? 샥 흐어! 백뒀어 잘쓰면 되게 셀것 같긴 한데 그리고 무조건 경직이라는 것도 되게 맘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위엥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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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몰라 오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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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되게 약한데? 일섬기 택시 뱀어 택시 암 감사합니다.